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S1 인코드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PS1이라는 것은 파워셀의 확장자죠. 기본 확장자인데 그래서 파워셀 기본의 메타스포이트 페이로드를 생성하는 그러한 인코드 생성하는 오픈소스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파워셀 기반의 공격코드를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엠파이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더펜렛 혹은 베일 프레임워크 이러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의 기능 중에서 일부만 가져온 오픈소스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왜 소개시켜 드리냐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엠파이어나 베일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메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조금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간단한 오픈소스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프레임워크 형태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Git 허브를 이용해서 Git 명령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Git 클론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거는 루비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도구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리 리눅스에서는 루비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옵션도 매우 간단합니다. 뭐 엔파이어나 베일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냥 여기다가 뉴 테이블에 가지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IP를 확인할게요. 이거는 이제 메타스포리트하고 연결이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L호스트라는 로컬 호스트라는 것을 자기 거 IP로 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격자 IP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제가 복사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미리 L호스트를 복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I 옵션, 마이너스 P 옵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옵션에서 이제 아웃풋되는 이런 옵션들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파워셀 기반으로 우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로컬 호스트 공격자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888 아니면 8000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의 환경이 어떤 페이로드를 사용할 건데 그 옵션이 마이너스 A가 페이로드 밸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MSF 베논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다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그 다음에 메타포리터, 메타포리터, 리버스, HTTPS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파워셀이 설정이 됩니다. 인코딩이 된 파워셀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메타스프리트에서는 웹 딜리버리, 웹 딜리버리? 네, 그거가 있어요. 그 모듈이 하나가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딱 봐더라도 인코딩이 뭔가 되어 있죠.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값들이 이렇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악성코드,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도 이제 우회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복사를 하게 될 건데 복사를 해서 배치 파일로 하나 만들 겁니다. 저희들이 파워셀을 가지고 감염을 시키기 위해서는 배치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쭉 복사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curity.배치 파일을 만들 건데 vim.security.배치 파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칼리누스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여러분들 할 때 이제 바에 따따따로 해가지고 웹 서비스에다가 옮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배포를 할 때는 간단하게 저희가 심플 HTTP 서버라는 간단한 파이썬 서버를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콘 포트로 동작을 시키는데 벌써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은 8888, 8000은 안되겠네요. 아까 썼으니까요. 8888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888로 저희가 동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상대방이 그 웹 서버로 붙으면요. 8888로 붙게 됩니다. 어떻게 붙냐면은 로컬 로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컬 로스트 그 다음에 8888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상대방이 실행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파워셀 연결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메타스프로이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메타스프로이트 사용을 했을 때 메타스프로이트 핸들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스프로이트 핸들러를 만들 때는 우선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콘솔로 들어가서 만들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미리 리소스 파일 형태로 RC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메타스프로이트를 연결을 할 때 그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콘솔로 직접 이용해서 핸들러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메타스프로이트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명령어와 익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멀티 핸들러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페이로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스, 메타프리터, 그 다음에 아까 리버스, 그 다음에 HTTPS로 했죠. 나중에 TCP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L호스트, 우리가 L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컬호스트죠. 공격자 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는데 또 어디로 사라졌네요. 그래서 ifconfig 주셔서 공격자 IP를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et, L포트는 아까 800으로 제가 설정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죠. 여기서 페이로드를, 아 그 히스토리가 사라졌네요. 800으로 저희가 페이로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익스프로이트를 하시면 리스닝이 되겠죠. 리스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HTTP 리버스 핸들링을 HTTPS 방식으로 저희가 리스닝을 합니다. 요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발굴이 암호화 통신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저희들한테 붙었을 때 이 암호화 통신을 하다 보니까 어떤 IPS나 그런 데에서도 우위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버스 DCP 같은 경우에는 IPS나 그런 거에 탐지가 됐죠. 패턴들이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암호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스포이트는 이렇게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인코딩이나 그런 모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희생자 PC 쪽에서 붙도록 할게요. 80, 아까 80 이었나요? 80, 80, 80, 80, 80, 80이였나요? 잠시만요. 여기가고... 말을 안 들어요. 여기가? 8888로 했었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심플 웹서버 거기를 지금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8888 이렇게 붙으시면 시큐리티 배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아마 이전에 제가 비슷한 강의 유튜브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를 런을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도 되죠 기본적으로 현재는 인터넷 플로어의 스마트 스크립 쪽에다가 필터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치 파일 같은 거나 EX 파일들은 거의 다 여기에다가 필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이나 디펜드 같은 경우는 탐지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면 이렇게 리버스의 메터프리터가 세션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이면 시스템이 찜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워셀의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한 사례인 것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 어차피 이거는 쉘을 메터프리터 가져온 건데 기다리면 메터프리터가 열릴 겁니다 열렸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명령하여 늦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붙어 있죠 세션즈 그래서 마이너스 I 1 하시면 메터프리터가 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딜레이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우선 동작을 시켜 놓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또 한 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다른 옵션들도 좀 봐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PS 이걸로 동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I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I 그 다음 마이너스 P에 아까 8000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9000 이런 식으로 핸들러를 나중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페이로드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윈도우즈 그 다음에 메터프리터 그 다음에 리버스 이번엔 TCP로 해서 마이너스 타입 옵션을 저희가 뭘로 줄 거냐면요 HTA로 현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즈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익스플로러 그쪽에서 동작하는 그런 파일 형식인 것이고요 보통 이제 HTA 방식의 파일로 배포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타 스프리트에서도 이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HTML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더블 스크립트 쉘이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런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은 안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저희가 동작했던 파워 쉘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서비스 쪽에다가 저희가 HTML 형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이 페이지에 접근하도록 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물론 이제 환경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익스플로어 환경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걔가 동작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정해장이 조금 뭐라고 하냐 환경 탓을 좀 탑니다 요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파워 셀 배치 파일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HTML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걔를 또 액션을 한번 취해주는 것인데 사실 해보시면은 조금 요거는 환경에 좀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스포레이트 쪽에서는 HTML 파일을 만드는 그런 방식들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공격 형태들도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아까 EX 파일 같은 경우나 뭐 JS 파일, AS 파일 형태들, 파이썬 형태들 같은 경우에도 요걸로 인코딩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실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공격 코드의 간단한 오픈소스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더 더 나중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엠파이어나 베일 프레임워크 요런 것들도 지금 오픈소스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오픈소스 도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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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